1, 2, 3, 4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뭐지? 영상에서 나는 소린가? 나 이런 소리 없는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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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 소리구나? 깜짝이야 뭐야 이거? 폭탄이야? 아니 아니 뭔가 기분이 되게 더러운데 슬라임이 더러워? 내 눈앞에 뭔가 녹색의 이물질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게 좀 더러워요 기분이 뭐야 이거? 끈끈이 끈끈이 찝찝한데 좀? 아니 찝찝해? 아니 아니 진짜 니가 맞아 봐봐 기분이 좀 많이 찝찝해요 이거 유감스럽게 또 나는 안 맞아 왜 난 안 되는데 너한테만 너만 친하게끔 해놨지 내가 또 아 아 찝찝해 자 달려와봐 쏴아앗 아 아 아 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 이 그림이? 달려오면서 차갑차갑차갑거려야 되는데 이거 나도 그거 예상하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뭔가 먹어지길래 당황했어 먹어지는 범위가 더 넓은가 보 내가 뿌려도 생성되네 이거 아 이걸로 이제 PVP하면 내가 이길듯 아 아 아 아 아 팔이 긴거봐 아 좋았어 아 겁나 웃기네 아 이거 생각보다 팔이 긴데? 재밌네 이거 아 좀 이상한 거 만들었어 이거 또 아 아 아 찝찝해 이거 왜 이래서 너라해 왜 만든거라 이것도 어 어 끈끈이 콤딱 찌냐고 왜 하필 녹색이라 끈적끈적한 게 슬라임? 야 꿀도 있잖아 꿀 아니 내 머릿속에서 핑 하고 갖는 걸 어떡해 아 이걸 만들어야겠다 이런 기능도 있다고 이거 옵션을 키면은 뭐야 이거 아 나한테 날아오는 거야 이거? 아니 그냥 발사하는 건데 아 그냥 발사하는 거야? 그거 네가 던져봐 yk 뭔데 이거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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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오오오오오옹 아 겁나 멋있어어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wer 다시 날아오는 거야 이거 요즘 세상 쓸모없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갓ت겨 아 나한테 고 fuels 있는 것 같은데 아 나한테 쓸모좌기 없어 도우미 안되어 도우미 도망쳐 뭔가 슬라임볼 던져서 구독시키는 거 만들고 싶었어요. 어때? 슬멀짝이 없어. 슬라임. 슬멀짝이 없니까.